0179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1984년 9월 17일 탄소섬유 및 합성수지 제조를 주사업 목적으로 설립 낚시대 재료인 카업원 시트를 생산하며 1984년 설립 출범하였으며 이후 lng의 수요 증대와 더불어 lng 운반선 화물창의 핵심 부품인 인설레이션 펜을 생산하고 있음 한국의 고유 문화인 온돌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바닥장 식재의 필수 재료인 글래스 페이퍼를 생산 납품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84년 9월 설립되어 낚시대용 스포츠레저용 및 항공기 부품 소재용 카본 프리프레그 및 lng 운반선용 단열 패널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 임 대시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국내 조선 3사의 단열 본행제를 공급 중으로 lng 운반선 단열 본행제는 동성화인택과 동사가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대시 카본 프리프레그는 동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1984년 회사 설립 이후 국내 카본 프리프레그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건조량 부진에 따른 단열 패널의 수주 감소에도 카본 프리프레그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상승과 인건비 수수료 비용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유형 자산 손상 차손과 지분법 손실 감소 법인세 부담 완화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풍부한 수주 잔고와 국내 조선업계의 lng선 위주의 견조한 수주 증가 조선건조량 증가로 lng 본행제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5월 31일 기준 장마감 한국 카본의 시가 총액은 497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한국 카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47위 입니다. 한국 카본의 상장 주식 수는 4396만 757주 입니다. 한국 카본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 카본의 퍼은 32.69배 이고 추정 퍼은 17.00배 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0.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9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3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1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46원이고 추정 eps는 665원 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1.22배 92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5%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25이며 목표주간은 16,500원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57번지억원, 327억원, 248억원 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74번지억원, 143억원, 203억원 입니다. 한국 가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4번지 82%이고 유보율은 1773.21% 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7.1위이며 전일 대비해서 8.40-0.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6.94이며 전일 대비해서 5.44 더하기 0.6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